이리와! 쟤 왜 그러냐? 이리와! 야 아빠한테 혼나는 애 진짜 저기로 가겠네? 집 나가려고? 이리와! 좋은 말 할 때 와! 쟤 씨! 내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 눈치 안 찬거다 이리와! 터치해봐 왜 이렇게 터치해? 이리와, 이리와! 응응? 응응? 쟤 왜 그러냐 오늘? 말 안 들어! 엄마 엄마가 불러봐 우애야! 빨리 와! 엄마 쟤 봐봐 쟤 어떡할 거야? 쟤 오늘 왜 이러냐 진짜? 쟤 표정 봐 어떡할 거야? 울려 그래 잘면 눈물, 눈물 꺼졌어 야 니가 막 화나지 가면은 엄청 불쌍한 쟤 표정 봐 졸아가지고 내 눈치 엄청 봐 쟤 이리와! 응? 너 발 어떻게 할까? 발 닦아야지 발 안 닦고 집에 들어올 거야? 응 응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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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어이치 이리와 어이치 이리와 그러면 안 돼 어이치 이리와 어이치 이리와 아이치 어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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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착하다 오늘 얘 예쁘다 해줘 어이치 착하다 어이치다 어이치다 어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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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아이치다 아이치 잘했어 민우 반항하면 안되지 아이치 다 떼꾸해야지 응? 더러운데 어떡하지 이게 다 떼꾸장면 나오는데 응? 침대에 올라가려고 어? 민우 울었어 눈물났어 응 어이치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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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혼났어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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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민우 괜찮아 이제 괜찮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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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는거야 산책갔다 왔으면 닦아야지 바로 이쪽으로 나가지마 들어와 아니야 너 집 나가려고? 가 나가 들어오지마 안녕 안녕 좋아 아빠가 두루라고 해주죠 야 아이치다 좋아 얘 왜그러냐 방금 산책갔다 왔는데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꼬리 내려간거야 꼬리 내려간거 같아 무서워서 어떡할거야 빨리 아빠 달래줘해 이리와 간식 좀 간식 좀 줄거야 이리와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리와 이리와 들어와 여기 있어 빨리 야 막아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아빠가 뭐라 한다고 인마 집 나가려고 그래 응 산책갔다 왔으면 발을 닦아야지 어휴 부러워 너 그만 먹어 이제 자식 많이 먹으면 안 돼 꼬리 내려간거 봐 아빠 이거 봐봐 얘 꼬리 내려갔어 내려간 일이 없었는데 이리와 우리 어떡할거야 오 처음 봤네 그니까 혼나던 얘 무서워가지고 아빠 어떻게 무서웠어 얘 어떡할거야 아빠 빨리 달래줘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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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안 닦아가지고 아빠가 소리 지른거야 아 비누 무서웠어 비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얘 어떡할거야 꼬리 한 번은 안 내려갔는데 네 우리 비누꼬리가 내려간거 야 아빠한테 혼났어 지금 저거로 저번에 내가 막 거기서 거가지고 큰소리치고 막 저번에 내가 쫄았잖아 응 그때 그때 그 시스템이 나잖아 그니까 비누야 그니까 발은 닦아야지 누가 보면 우리가 막 맞고 맞고 더하는 줄 알겠다 야 안 닦는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냐 누가 보면 때리는 줄 알겠어 민우야 애기 이쁘라 괜찮아 애기 어떡할거야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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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민우 어떻게 해 우울해가지고 이 상태로 서있어 진우야 꼬리 꼬리 야 애기 어떡할거야 아빠 지금 주눅들었잖아 나는 그만 봐 내 아빠는 주만 봐 누가 보면 진짜 아빠가 혼낸 줄 알겠어 소리 한 번 질렀잖아 지른 것도 아니더만 어 내 표정보 어떡할거야 괜찮아 왜 아빠 보고 눈치를 봐 이 이게 아주 천방규칙 아무것도 몰라서 여태까지 지식지 아빠 눈치 좀 그만 봐 아빠 들어갈게 아빠 이거 봐봐 비누 봐봐 생전 안온나고 지 맘대로 하자마 발을 닦아야 혼낸으니까 혼낸으니까 발 지도 충격이지 어? 산책 갔다 왔으면 발을 닦아야지 비누야 그 발로 침대 올라가고 아주 꼬질꼬질 엄마 맨날 빨래해야되 힘들어 아 또 놔봐 Acor 아빠가 제일 비누예뻐하는데 지금 배신 당한거야 혼낼거 혼낼거지 재꼬리가 내려는 ㅋㅋㅋㅋ 제가activ feel 제 꼬리도 밝고 혼자 먼저 들어갈걸 알았어 미안해 손 안 지를게 이제 손 안 지를게 어이구 부러워 이 자식 아 이게 눈치를 보냐 놀랬어? 아빠가 소리 지려서 놀랬구나 지른것도 아니고 혼낸건데 바로 무서운 소리를 혼낸거지 혹시 털 빠진건가 아빠가 쳐다봐 알았어 그만 아 좀 그만 봐 아이고 예뻐라 우리 비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손 좀 비키자 아 웃기네 아 오늘 좀 이쁜데 아까 못생겼는데 아 코 안좀 봐 눈이 반이 지금 슬퍼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자식이 진짜 주눅 떨었어 아이고 손 안 혼내다가 혼나서 그러지 뭐 꼬리 좀 이렇게 올리지 꼬리도 쫙 내려와 천하의 비누가 꼬리를 내리는게 좀 힘들어 너도 혼내야 돼 잘못하면 꼬리 절대 안내리는데 어 발은 닦고 집에 들어와야 너 안그러면은 밖에서 키운다 아니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그니까 이쁘다 이쁘다 한 번 혼났더니 충격먹은거야 혼도 낫자 혼도 나야지 잘 못하면 혼나는거야 표정이 지금 표정이 지금 약간 서러워 누누야 잘 못하면 혼나는거야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왜 졸려 지금 애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안들어 졸려그러고 얘 아니야 이불이 잘하는 척 안하실거지 자기가 강아지가 그런대잖아 좀 혼나고 그러면 이불이 잘하는 척 안되잖아 혼내는거 아니야 발 닦고 들어와야지 비누야 애가 지금 진짜 주눅들었네 이런 애가 아닌데 지금 그래야지 인지부터 안온다 깜짝이 약해져 아이고 따뜻다 이거 아이고 웃기는 강아지네 아이고 웃기는 강아지네 하얀 아이고